네 갓솔저 모닝큐티의 윤형국어 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인데요 아주 16장은 대단히 이렇게 중요한 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유럽의 역사를 바꾼 장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아마 사도행전 16장에 이 역사가 없었다면은 정말 지금 유럽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영적 지도를 확 바꿔버린 이 사도행전 16장 이 앞부분을 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볼 텐데요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이제 15장에서 에루살렘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1차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이제 2차 전도여행 하기 전에 1차 전도여행을 하고 나서의 이슈가 뭐가 나타난 겁니까 이방인들이 구의학 율법의 율법을 따라 지켜야 되냐 지켜야 하지 않아야 되냐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한례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그런데 결론이 났죠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한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 시작하는데요 2차 이제 16장 17장 18장이 바로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시작을 하면서 한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때는 한례를 행합니다 참 그렇죠 15장에서 한례를 행하지 이방인은 한례 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16장에는 한례를 행하는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점을 바라볼 때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잘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아주 지혜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덴은 루스드라와 니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뭡니까 이제 2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지역을 방문하려고 육상으로 가는 거죠 지금 안디옥에서 왼쪽 지역 터키의 동부 지역 그쪽으로 진입을 하는 거잖아요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른데 거기 가치니까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라는 제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헬라인인 거예요 이방인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디모덴이 아주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아주 칭찬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사도 바울이 이를 디모데로 아주 제자 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덴의 아주 수제자가 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수제자를 이제 전도여행에 데리고 가는데 전도여행에 데리고 가기 전에 먼저 할레를 행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게 돌아다니다 보면 유대인 회당에 돌아다니고 계속 이슈화가 될 것을 알고 그냥 할레를 먼저 시킵니다 그게 바로 3절이죠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같이 데리고 간다는 거죠 전도여행을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레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를 헬라인인 줄을 다 압니다 아버지 헬라이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헬라이니까 뭐죠?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니라 희방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할레를 시키는 거죠 원래 이방인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로 내렸지만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이슈화가 될 것을 알고 할레를 시키죠 그래서 전도여행에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하죠 이렇게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유돌 있게 잘 해야 하는 거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이것은 바울의 대단한 점 아닙니까? 그러면서 4절에 여러 성으로 4,5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들어가니라 뭐죠? 이제 여러 성으로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했던 사도행정 15장에서 결정했던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지키게 이렇게 하는 굳이 할레는 안 받아도 되지만 그 네 가지를 꼭 지켜라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5절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내려가니라 여러 교회라고 했죠? 그럼 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티모드에가 있어서 지금 이것을 좀 오늘 잠깐 언급하고 가는 거고요 근데 오늘 핵심하고 싶은 이야기는 6절부터 10절입니다 바울이 환상을 이렇게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는 이야기죠 자 6절 7절 6절 7절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야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에스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성령이 아시아 지금 1차 전도여행정이 아시아 지역이었거든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지금 누가요? 성령이 그래서 부르기야 갈라디아 땅으로도 다른 지역으로 아시아 다른 지역으로 지금 이동을 하는 거죠 바울 일행이 그래서 또 무시야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두니아까지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왼쪽이죠 지금 그냥 우리가 그냥 평면으로 지대를 왼쪽 봤을 때 봤을 때 왼쪽 지역으로 계속 이동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위에는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고 밑에는 또 뭐요? 7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의 뜻이 같다는 것이죠 같이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또 왜 예수의 영이라고 합니까? 성령님은 또 예수님의 뜻을 따라 또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죠 이 두 분은 하나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또 예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8절 9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서 무시아로 갔다 지나서 드로아에 터키 지금의 터키의 맨 끝에 유럽으로 건너갈 수 있는 어떤 바닷가 이 드로아까지 간 거예요 서쪽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밤에 바울이 환상을 이렇게 본 거죠 환상에서 누가 나옵니까? 마게도냐 사람 이 아시아 지역 사람이 아닌 건너편에 있는 유럽 쪽에 있는 마게도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청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왜? 배 타고 건너가야 되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는 게 계속 막히고 있는 상황인데 밤에 환상을 보니까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10절에 아는 거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 이러라 그렇죠? 바울이 환상을 봤잖아요 그래서 꿈에서 마게도냐로요? 아 그렇게 이제 바울이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뜻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왜 아시아에서 안되고 저 유럽사람이 유럽의 초입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도우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를 부른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못하게 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이제는 누가 불렀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말하는 걸로 인식을 지금 인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지금 뭐예요? 성령이 하시고 있지만 예수의 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뭐예요? 이제 또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환상 중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있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사도행전의 역사 인도하심 그렇게 이걸로 말미암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요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러나 이제 이 시대에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고 우리가 말하고 싶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아시아의 전도가 진행이 되다가 뭡니까? 이제 2차 전도여행은 유럽으로 건너갔다는 거죠 이 유럽으로 가서 이제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이 쭉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빌리포 교회 세워지고요 또 고린도 교회 세워지고요 대살로니까 교회가 또 세워지고요 베레아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고요 여기저기 유럽의 초입에 있는 나라들의 헬라까지 복음이 쫙 이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이 복음화가 됐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기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딴 지역에 없었는데 뭐죠? 이제 오늘 이 사도행 16장 하나님이 유럽의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셔가지고 이 유럽 지역의 초입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바를 통해서 그 유럽 지역 초입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더 내륙 쪽으로 그래서 로마까지 그리고 저 끝에 서바나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의 역사의 어떤 시작이죠 오늘 사도행전 16장 그러고 보면 이 사도행전의 어떤 16장은 뭡니까? 이 유럽 역사에 아주 큰 변화를 일으키는 장이죠 유럽의 어떤 영적 지도를 바꾸는 장이죠 그건 누가 한 겁니까? 성령이 하신 거고 예수의 영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이외에 환상을 보여주고 마을로 일행으로 하려금 건너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심으로 사도바울이 순종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그리고 바울이 순종하여 열심히 또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빌리포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은 정말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이 전달되기를 바라고 그것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바라고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통해서 많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럽의 이 한때 이렇게 사도바울로 통해서 세워진 그 유럽의 교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는데 지금이 어떻게 유럽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이 죽었죠 큰 교회들 의리의리한 교회들 지어놓고도 교회가 텅텅 비어있습니다 심지어 신문 보면 술집으로 바뀌고 다른 걸로 바뀌어 교회가 팔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런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살았던 그 교회들이 다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이렇게 느껴집니다 교회를 한때 믿었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왜? 코로나는 걸리면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은 죽지 않지만 또 죽잖아요 유럽은 또 노령화가 돼가지고 죽은 사람이 훨씬 더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지금 죽음의 문턱에 서 있거든요 이 죽음의 문턱, 죽음의 그 문턱을 넘으면 앞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뵙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대한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라 교회로 돌아오라 그런 어떤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병으로 죽어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질병으로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의 큰 뜻이 이런 어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유럽 사람들에게 정말 이건 유럽역이니까 유럽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가 끊기지 않고 다시 한번 불이 붙어서 유럽에 큰 교회의 부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쭉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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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